5 5 5 5 5 궁금한거 무척 더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플러스 가이드 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파격적인 가격이 영국제 레니앰프 L20 112 를 만나볼 예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파격적인 가격에 영국제 레니앰프를 만나보고 있는데 역시나 이번 시간에도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은총 씨랑 제가 살짝 살짝 가려집니다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은총 씨의 연주하는 모습은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은데 차량 여건상 불편함을 드린다면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리며 양해를 어 구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l5 t 보다 사이즈가 살짝 음 살짝 커졌어요 어 살짝 커졌고 어 근데 저는 이 지난 시간에 만나봤던 l5 t 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지만 저희가 이 촬영 전에 이 l 20 t 를 잠깐 맛배기로 사운드를 들어봤는데 이 좋아요 l 20 t 이 와트 수도 높아졌지만 은 뭐랄까 이 케이스 그러니까 이 목재 통 자체도 커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은 뭔가 조금 더 트여 있는 듯한 음 맞습니다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이 뒤가 이 또 뚫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게 더 크지 않나 라는 생각도 가져보구요 이번 시간에 이 l 20 t 랑 지난 시간에 l 5 t 랑 사운드를 비교해 보시는 것도 맞습니다 재밌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레이니의 l 20 t 112 는 2l 84 진공간 큐브를 거쳐 뿜어내는 클래스 a 20 와트 음색은 컴팩트한 앰프에서 세련된 빈티지 밸브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프리 앰프는 크롬 패널로 마감하여 고급스럽고 각 채널에 대응하는 독립적인 볼륨과 3밴드 eq 글로벌 톤과 리버블을 갖춘 트윈 채널 레이아웃이다 라고 합니다 2l 84 튜브가 탑재된 싱글 앤드 클래스 a 파워 스테이지와 프리미엄 셀레스천 스피커의 조합은 완벽한 조합을 보여주며 동일한 가격대에서 찾기 힘든 조합이다 라고 하네요 일정 레벨에 도달하면 발생하는 스위스 팟은 앰프의 다이나믹함을 그대로 느낄 수 있으며 셀레스천 g 12h 스피커는 앰프의 사운드를 더욱 펀치감 있고 선명하게 들려준다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모델과 외관은 굉장히 흡사하구요 특유의 라이언 하트 디자인이 레인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당연히 악기지만 집에서 그저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손색이 없다 이게 뭐 전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이 디자인과 이 아이의 이게 카메라에 제가 화면으로 체크를 하고 안 담기는 것 같습니다 안 담기는 것 같고 실물 보시면 정말 너무 이쁘다 그리고 일단 이 색깔 너무 잘 뽑았어요 너무 잘 뽑았고 그 요즘 이런 레트로 감성에도 너무 부합하는데 이제 역시나 뭐 가격도 가격이고 소리도 중요하겠죠 근데 소리가 어쨌든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이 팬더 아니면 우리가 마샬 앰프밖에 선택할 수 없는 또 뭐 너무 오래된 이제 뭐 클래식이고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정답인 것 같지만 우리가 또 좀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 그 가격대 좀 적당한 앰프들이 좀 사실 목말라 했었던 거 사실이고 안 그러면은 이제 너무 좀 별로거나 아니면 너무 고가의 앰프에서 저희가 좀 접근하기 힘든 앰프들이 많았는데 이 친구가 나타났다 그렇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이제 현재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3대 앰프 그러면 팬더 복스 마샬 그렇죠 이렇게 가장 각광을 받고 뭐 이렇게 비슷한 가격대에 오렌지 라던지 아니면 레이니 그리고 이제 메사부기 이런 앰프들 진짜 하이엔드급 앰프들 말고 대중적이면서 물론 고가긴 고가죠 앰프들 시장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탑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이 좋은 의미로 고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운드가 변하게 되면 되려 이 고객들이 실망을 하죠 그죠 왜 이러냐 뭐 그냥 하던거나 잘 만들지 왜 이상한거 하냐 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탑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저가 모델에서 조금 실험을 많이 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하지만 이제 레인이든 오렌지든 심지어 이제 메사부기 같은 경우는 고가의 모델에서도 자신들의 이 기술을 계속해서 연구를 하면서 기술을 향상시켜서 다양한 실험들을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합리적인 가격에 최신 사운드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도 역시나 클린 사운드 크런치 사운드를 팬더 스트레스를 이용해서 사운드를 들어볼 거고요 드라이브 채널에서 깁슨을 사용해서 크런치 사운드를 먼저 들어보고 부스트를 이용한 드라이브 사운드 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린 채널 이 시작 전부터 엄청 굉장하게 열렸죠 저번 시간과 좀 여러분들 비교하기 쉽게 MR은 동일하게 가겠습니다 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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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이펙터랑 물렸을 때도 기본 플랫폼으로도 굉장히 좋은 앰프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이제 익히드로 알고 있는 팬더 특유의 아름다운 클린 사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조금 더 뭐랄까 좀 더 플랫한 사운드 그러면서 좀 더 힘있는 사운드를 찾는 연주자들이 복스나 마샬로 가기에는 너무 가요. 그래서 그 중간 지점의 앰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중간 지점에 앰프를 찾고 있었던 연주자들한테는 정말 탁월한 선택이 될 것 같다. 각 채널마다 멋있는 사운드도 연출이 되고 이펙터랑 물렸을 때도 굉장히 양질의 사운드를 연출해주고 있다. 그래서 무엇보다 가격 자체가 원산지를 생각을 한다고 치면은 동급에서는 절대 기대하기 힘든 반성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메리트를 갖춘 레이니의 모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본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저는 딱 이 생각이 딱 드네요. 이제 뭐 학교나 학원에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앰프들을 쓸 수 있겠지만 좀 가격을 절충하면서 학생들에게 좀 양질의 앰프 아니면 뭐 교회든 뭐 이런 큰 단체에서 이렇게 합주실 아니면 뭐 아니면 스테이지 아니면 뭐 교회로 치면 예배당일 수도 있고 이런 데서 이것만큼 효율적인 앰프가 없을 것 같고 출력도 충분히 나오고 소리도 이렇게 멋지게 나와주면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많이 그리고 일단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이쁩니다. 이쁘요. 그런 것, 이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홍대에도 클럽 많은 베뉴들이 사라지긴 했지만 소규모 공연장 같은 데서 사용을 해도 어, 그렇죠. 그죠? 이 스테이지랑도 디자인이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고 어떤 연주자가 와서 사용을 해도 굉장히 무난하게 멋진 사운드를 들려줄 것 같다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이 레인이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포지션을 굉장히 잘 정했고 맞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타겟을 정확히 정하고 멋진 앰프를 다시 한 번 만들어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기회가 되신다면 이 레이니 앰프는 한 번 꼭 만나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가격이면 가격, 디자인이면 디자인, 사운드면 사운드. 모두 다 갖춘 앰프이기 때문에 저랑 은총씨가 강력 추천드립니다. 저 정말 강력 추천드리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돈 안 아까운 앰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었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건 못 참다. 플러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